아바바마 제발 동궁을 살려주시옵소서 할부모 엄마 제발 아비를 살려주시옵소서 니들도 폐쇄인 당하고 싶은 게냐? 빈공은 당장 세손을 데리고 물러가라 할부모 엄마 제발 아비를 살려주시옵소서 빈공 뭐하고 있는게요? 어서 세손을 데리고 물러나세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오 세손과 빈공이 무슨 죄가 있다고 폐쇄인 당한단 말이오 아빠마마 소자 죽어도 아빠마마와 같이 죽고 살아도 아빠마마와 같이 살겠사옵니다 영특한 세손이 왜 이러시오 일국에 지어마신 국왕전하의 하명이오 어서 어마마마를 모시고 물러나세요 그래요 세손 아빠마마의 결백이 증명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이니 괜히 아빠마마의 노염을 쌓지 않게 물러납시다 아빠마 제각선 곁에 했다는 걸 잊지 마시오요 아직도 자결하지 않았단 말이냐? 전하 고정하시옵고 제 말씀 좀 들어주시옵소서 만일 지금 세자가 자결을 한다면 열성좋게 뭐라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국문을 통해 세자의 결백이 입증된다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게냐? 잠시만 세자의 결백이 입증될 때까지만 잠시만 지켜보시면 어떠실지 날 해하고 옥자를 넘어버리는 저놈을 그대로 두고 보고시란 말이냐? 지주에 잠시 가둬두는 게 어떻게 싸웁니까? 지주? 얼굴이 보기 싫으시다면 잠시 지주에 가둬두는 게 어떠실지 아바바바 차라리 제가 밖에 나가서 죽게 하소서 일국의 왕세자가 개의 돼지도 아닌데 어찌 지주에 들어가란 말씀이옵니까? 아바바바 저저쳐 죽일 놈을 봤나? 내 기껏 은전을 베풀어줬더니 영의정 그대가 책임지시옵 저놈을 뒤주에 쳐넣든 죽이든 그대 마음대로 하시옵 소인이만 물러나겠나이다.